안녕하세요 로커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존 9 엘레먼츠 무료 배포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스터링 이라고 하는 마스터링 단계에서 사용하는 이펙터인데요 아이조톱 이라고 하는 이전에 뉴트론 이라고 하는 이펙터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그 회사에서 마스터링 용으로 만들어서 아주 오래되고 또 유명한 플러그인 이펙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최신은 9 버전이고요 오존이라는 플러그인 이펙터에는 크게 3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드밴스드, 스탠다드, 엘레먼츠 이렇게 3가지 버전이 있는데 엘레먼츠 가장 하위 버전입니다 지금 무료 배포를 하고 있는데 날짜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빠르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어 일단은 이 플러그인 부티크 닷컴 여기 이제 보이는 플러그인 부티크 닷컴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오존을 검색하시면 오존 버전이 여러개가 나올거에요 근데 오존을 제가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여러가지 있죠 어드밴스드, 스탠다드, 엘레먼츠를 있죠 엘레먼츠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상위 버전은 무료 배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오존이 올해 초부터 여러 군데에서 무료 배포를 했었어요 어떤 쇼핑몰들이나 또 어떤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무료 배포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플러그인 부티크에서도 무료 배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구요 올해 초부터 한번 이렇게 영상을 담으려고 하다가 계속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바쁜 일이 생기고 해서 못 담았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도 빠르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하려고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근데 무료 배포를 좀 종종 하는 편이구요 무료 배포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세일 폭이 크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또 무료 배포나 아니면 굉장히 세일 폭이 큰 어떤 그런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존 나인 엘레먼츠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시구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가격 이렇게 보이죠 129달러 근데 129달러에 사면 사실 바보예요 왜냐면 맨날 세일을 해 가지고 항상 세일가에 구입을 하는게 낫습니다 돈 주고 산다 그러면 한 2-3만원? 한 30달러? 뭐 이정도 나오는 것 같구요 그리고 엘레먼트 버전들 이 아이조톱 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엘레먼츠 여러 엘레먼츠 플러그인 이펙터들인데 뭐 4-5개 있거든요 다 모아 가지고 또 뭐 4만원 5만원 이렇게 또 판매도 하고 그래요 번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제 가격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렇게 안 삽니다 이렇게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제 가격에 워낙 세일을 항상 세일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으신 다음에요 저는 이제 미리 넣어놨어요 인카트 그래서 카트를 들어가시면은 저는 이미 구입을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쿠폰 코드에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넣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넣으시냐면 프리오존 이라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대로 구입해 버리시면 안 되고요 프리오존을 꼭 넣으세요 이 9개죠 글자 프리오존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칼큘레이터 그러니까 재계산 한다고 하면은 지금 129달러로 되어 있는 게 0달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안 한 채로 하면은 이렇게 디스카운트 그니까 이런 코드를 넣는 안이 아예 없습니다 꼭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 버전 차이가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살짝만 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엘레먼츠 버전 그 다음에 이게 스탠다드 버전 어드밴스드 버전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만 보고는 뭔 차이겠는지 모르겠다 이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마스터링 할 때는 엘레먼츠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맛배기로 어느 정도 내가 작업한 거를 미디나 오디오 작업을 큐베이스나 로직이나 스튜디오 원이나 여러 DAW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 어느 정도 믹스가 끝났다 간단하게나마 후보정 최종의 보정을 한번 해보겠다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여기 다 들어있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이퀄라이저 EQ 그 다음에 이메이저를 해서 약간 위스 그러니까 약간 넓이 스테레오 이미지나 어떤 범위 그런 걸 잡아주는 어떤 이펙터고요 그 다음에 맥시마이정 소위 우리가 리미터라고 부르는 이제 펌핑 다이내믹을 음압을 음압과 음량 이런 거를 빵빵하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엘레먼츠 버전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존이 굉장히 전통있는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학생때부터 오존 1 시절부터 저도 정보를 얻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나인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또 좀 재밌는 점은 요 AI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약간 알아서 분석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비추천이에요 제 마음에 안 들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I 저는 별로 그렇게 활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도 있고 한번 이런 걸 다뤄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AI도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프리셋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될지 조금 막연하신 분들은 프리셋이 조금 어떤 가이드가 될 거예요 마스터링이라는 단계는 믹싱을 다 하고 어느 정도 최종 어떤 음원을 딱 담기 앞서서 한번 거쳐주는 단계죠 마스터링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거창해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이제 홈레코딩 홈스튜디오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무료일 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 5조는 튜토리얼 영상 같은 리뷰 영상 같은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쓰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 소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급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록스미즈였습니다